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나 풍수해 사고, 화학사고 등 특수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119 특수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청남도 119 특수대응단 한영구 직할 구조대장과 특수대응단의 주요 역할,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수칙과 올바른 대응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혹시 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119 특수대응단 직할 구조대장 한영구입니다. 저는 화재, 행정, 순환, 항공구조, 충청소방학기에서 교수위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각종 재난 현장에 출송하여 현장 지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님 먼저 충청남도 119 특수대응단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청남도 119 특수대응단은 사무실은 천안시 선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동철 단장님과 현장 지원과 직할 구조대, 119 항공대 1과 2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구역은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할 구조대의 특별한 보유장비를 살펴보면 수중음파탐지기, 수중드론, 수중수색작업을 가능한 장비이며 테러 대응과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는 화학분석 트레일러, 원거리 영상, 화학탐지기, 기체, 액체, 고체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출동 실적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수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특수한 사고 처리와 관련한 특이한 사례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 작년에 각종 재난현장에 저희 구조대에서 400여 건 출동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테러와 화학사고 등 처리는 총 13건 출동해서 9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슈가 되었던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 테러가 의심신고가 전국에 600여 건 신고가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지역에도 16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도 아산시 소재 아파트에 출동 대원들이 A급화 보호복을 착용하고 의심은 품을 수거하여 유관기관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폭우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침수가 있었고 또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 안전을 위한 수칙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남되는 게 사실은 황당한 사고 같지만 현재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요. 앞으로도 폭우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 만약에 물이 차 있다면 절대로 진입을 금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고 있다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자동차 운전 중에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부주의를 위해서 차량이 물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졌을 때 차량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차가 떠 있다가 물속으로 가나앉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량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하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그렇지만 수압동으로 인해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차량 머리 받침대를 뽑아서 유리를, 모서리를 강하게 타격하고 파괴하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을 때 차량에서 대기하게 되면 외부의 수압과 내부의 수압이 같아지면 그때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때 탈출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황한 나머지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열면서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자동차 운전 중에 혹시 침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신속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이겠고 맞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좌석에 있는 헤드 부분을 뽑아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물이 차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대장님 지난 연말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지금 피난 대피 중에 계단에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피를 해야 할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요즘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망사고를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무조건 대피는 금물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때 대피할 때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요. 혼자만 대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불이야 외치면서 화재를 전파하고요. 나가서 발신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경중을 눌러 다른 사람도 같이 대피해 가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구에 화재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황한 나머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초기 화재 시에는 내가 화재를 이길 수 있을 때 소화기나 옥매 소화전을 이용해서 가서 화재 진압을 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 중에서 그러면 밑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옥상으로 대피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옥상문이 잠겼다고 하면 피난 대피를 사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문 개방된 것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확인을 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재 초기에만 옥상으로 피난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연기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연기가 많이 옥상에 차여 있어서 가다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옥상 대피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만약에 밖에 나가서 계단을 갔는데 연기가 만약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고 연기 차단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면서 창문 있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옷가지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옥상 대피 경우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옥상으로 좀 대피를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옥상으로 대피할 때는 제가 화재 초기에 옥상 비상구가 개방돼 있어야 대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경기도 군부시 공공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 비상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권상시실 앞에서 안타까게 두 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동남소방서 근무할 때 옥상 비상구 유두 표지를 설치해서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옥상 이후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옥상 비상구를 지나쳐서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사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제가 추진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면 옥상 비상구 유두 표지를 제작해서 설치 부탁드리고요. 옥상 비상구 이상의 계단은 못 올라가게 기존 아파트는 로프 등으로 가서 출입금지 표시를 하면 입주민들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에 피난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피난시설과 사용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아파트에 피난시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 완강기,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는 한 가지 이상 설치된 아파트가 있겠지만 만약에 준공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한 가지도 없는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자, 아파트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 밖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베란다로 대피해서 경량 칸막이는 인접 세대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량 칸막이를 깨고 옆집으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완강기인데요. 완강기는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에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강기 함을 열고 거치대에 고리를 연결한 후에 가슴벨트를 하고 쪼이고 타고 내려가시면 안전한 대피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파트 피난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아파트 피난 대피 공간은 밑에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대피 공간을 대피해서 우리가 피난 대피하면 아주 적절한 대피 공간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 집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관 밖으로 나가서 무조건 지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화재 났을 때 혹시 잘못해서 피난 대피 공간으로 피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난 대피 공간 주변에 가연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실은 안전을 확보하기가 힘들겠죠. 네. 자 다음은 하향식 피난 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뚜껑을 열고 버튼을 누르면 사다리가 펴지면서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피난 대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약 5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부주의 화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약 4만 건 정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50% 가까이 부주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줄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주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음식물 취급 중 자리를 비우는 행위, 소각 행위, 화원 방치, 불장난 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하면 얼마든지 부주의 화재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장님 혹시 안전과 관련해서 직업병이나 습관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숙박시설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저청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기 등 안전시설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시에는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가 개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인에게 만약에 선물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소화기나 단독경부용 감지기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독경부용 감지기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단독경부용 감지기 안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 이 녀석이 10년 동안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그러면 천장에다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얘가 가격은 한 만 원 정도 내외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10년 동안 만약에 우리 가족 안전을 지켜준다 그러면 사실 획기적인 제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선물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나 방어원전은 필수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차와 차간거리를 항상 충분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파가 서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횡단보도에서 치아 5m 이상 항상 흥이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천천히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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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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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